작년 증시 호황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던 증권사들의 실적이 올해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긴 미래에셋증권, 한국금융지주, NH투자증권, 삼성증권,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24%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러면서 1조 클럽 증권사가 작년 5개에서 올해에는 미래에셋증권, 한국금융지주, 메리츠증권 등 3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는 주식거래대금 급감, 기업 공개 시장 위축뿐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채권 운영 평가 손실까지 늘어나면서 증권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